도연이 키가 몇이야? 나 사람들이 다 진짜 막 190 몇인 줄 아는데 나 174야 그리고 막 발도 300이냐고 막 이러는데 245에 174야 내가 77, 봐봐 나 47이라고? 거짓말, 나 병원에서 쟀어 희철이가 크다 희철이가 더 커 희철이가 크네 팔 다리가 길어서 더 커 그게 상관적인 건데 박나래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큰 차이가 많다니까 나래가 46인가? 아니 48! 내가 2m 조그면 안 돼 내가 2m 조그면 안 돼 야, 2m 찼네 우리 누나 2m 차이야 1m 차이야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 1m 차이야 1m 차이네 나래 보고 싶어 나래? 그럴 줄 알고 내가 가방에 넣어왔어 아, 여지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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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현아, 지퍼 열어놔, 숨은 식이래! 알았어 알았어 말만 안 하면 되잖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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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ok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